오우우우우 gang 오우우우У 이거 안 들어가죠? 어! 들어갔다 뭐야? 자 오랜만에 고양이 마리아 한 번 해볼게요 편하게 없는데 이거? 일단 요기쯤에서 어 뭐야 이거 이거 빡치는게임이 10이에요 괜찮아요 웬만해선 잘 안빡쳐요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세이퍼 이거 먹는건가 뾰우 뾰우 스피드 스타 뾰우 네 아직 안빡쳐서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왼쪽으로 힛 힛 아이씨 뭐 이따구로 만들어 뭐 이따구로 만들어 이 개새끼들아 자살이.. 자살이 최우선인가 이거 빠져나가는 방법 없어? storage 갓댑 어 이거 어떻게 진행이돼 이거 뭐 짓는 방법도 없어 아 죽질아놋해 아 됐어 액찜만 걍 항상 잡았어 그래도 이거랑 이거 먹고 이거 뛴다음에 2단 점프해서 여기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됐다 슈쩔프 스피 으응 저어프! 으응 저어프! 점프! 그 새히어어어어ㅓㅇ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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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나한테 거래와! 나한테 거래! 아 저...아 이거 어떻게 나한대요? 내가 성공할 때까지 하자! 여기서 점프! 점프! 으아악! 으악! 나 오지참! 야! 기다려와! 수저증! 오케이! 됐다아! 일로 온나 일로 온나! 아, 존나 느리는데 얘네? 넘어와? 소고기다! 소고기들! 봐라, 다쳐! 존나! 안합니다. 다음에 할게요. 자,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. 이거 완전 깨이득!